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자보다 여자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여자 마음계의 천재 그런 남편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록 완벽한 못소리지만 천재적인 감각으로 아내의 마음을 꿰뚫어 맨날 홍콩 보내주고 그렇게 사랑받는 남편의 비밀 원재, 와이프랑 잘 지내는 방법 뭐 이런 말 하는 거 솔직히 정말 부끄럽지만 제 나이 33살까지 완전 수총각이었고 그렇게 모설로 지내다가 아내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그런데 이게 또 살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생긴 노하우랄까?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노력을 한 것도 있고요. 여하튼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요즘에 참 많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와 잘 지내는 방법들 조금 더 정확히는 아우 쭈쭈 우리 남편 사랑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비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참 좋았던 제가 스스로 깨우친 것들을 좀 공유해보고자 글씁니다. 첫 번째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말은 이쁜아 어딨어 나왔어 이거예요. 다른 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안에 얼굴 보자마자 딱 이 말하고 볼이랑 입술에 뽀뽀 한번 하고 시스로 가면 끝이야. 끝! 두 번째 저녁밥을 먹는 자리에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쁜아 오늘 어땠어? 딱 이 말이랑 그때그때 필요하다 싶은 추임새만 양념으로 살짝살짝 치면 돼요. 그런 뒤에 뭐라고 하는 걸 경청하면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효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무엇보다 좋은 건 진짜 이렇게만 해줘도 그날 해줘야 할 대화량은 거의 99% 클리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세 번째 선물 같은 거랑 둘이 어디 놀러가는 거 이거는 무조건 비싸고 좋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야. 귀찮아. 그냥 횟수. 이게 제일 중요해. 그냥 사주면 돼. 자기 생각나서 사왔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가는 거 비싸고 좋은 곳 1년에 한두 번 갈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집 앞에 산책을 가든 아니면 동네 카페를 가든 그것도 아니면 영화를 보든 간에 무조건 횟수가 중요한 거야. 월 3회 정도. 그리고 하루 5시간 정도는 나가줘야 효과가 좋아요. 자주 하라고 자주. 그리고 선물도 그래. 수백만 원 넘어가는 가방을 사주는 게 아니라 단돈 만 원짜리라도 좋으니까 여러 번 사주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생일이나 기념일 등 무슨 날에만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사주는 거야. 자기야 이거 웬 거야? 이렇게 물으면 지나가다가 자기 생각나서 사온 거야. 이러면 돼요. 그리고 꽃. 솔직히 꽃은 예쁜 쓰레기야. 예쁜 쓰레기인데 아무 효과가 없는데 아니 아니. 효과가 좋아요. 대략 드라이 플라워, 생화, 레터링 플라워, 비누꽃, 초콜릿꽃, 설탕 공예꽃 등등등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반드시 꼭 생화일 필요는 없는 거지. 네 번째. 반찬 투정 절대 안 하기.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해야 되겠다. 아 이거 맛이 왜 이래.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이전에 자기야 나 오늘 뭐뭐뭐 먹고 싶어 싶다고 미리 미리 말을 해주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반찬 투정을 하면 싫어할 게 불보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나 오늘 뭐뭐뭐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데려 나가라고 그냥. 저는 보통 고등어구이, 나물반찬, 고기반찬 이런 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해달라고. 다섯 번째. 밥상에 앉아 있을 때 자 먹자. 이게 아니고 자기야 고생했어. 잘 먹을게.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하고 주 5일이면 쉬는 날 하루 정도는 네가 밥을 차리세요. 주말에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어야지. 안 그러면 마누라 이마에 불 난다니까. 여섯 번째. 밥일. 타고난 크기가 안 된다면 테크닉이라도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두 번 정도는 홍콩에 보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사이다 나 콜라 하나 달라고 말하고 한 두 시간 정도 컴퓨터 게임만 해도 절대 뭘 안 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상대방을 만족시켜준 다음에 내가 만족할 만한 걸 하는 게 진짜 마음 편하고 좋거든. 일곱 번째. 사람이 말이죠.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자기도 모르게 진짜 무의식적으로 뭔가 먹는 게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 이런 걸 평소 잘 파악하고 있다가 그런 음식이 밥상에 올라온다. 그럼 그날은 최대한 조심하고 잘해줘야 돼. 아시겠죠? 대충 이렇게만 해도 당신은 사랑받는 남편이 될 겁니다. 댓글 1번. 댓글 1번. 헐. 님 뭐예요? 정말 모쏠 맞아요? 이건 뭐 여자보다 더 여자를 잘 대할 줄 아는 것 같아. 미친 거야. 천재야 천재. 댓글. 진짜 이 정도면 선택적인 모쏠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타고난 여자 마음 천재랄까? 여하튼 대단해. 3번. 여자보다 잘 아는 여자의 마음이라니. 달달달달. 아니 진짜 어쩜 나보다 더 잘 알아. 아니 이 아저씨 뭐야? 4번. 야. 나 6번 보고 마시던 콜라까지 뿜었다. 홍콩을 두 번이나 보내주고 고작 사이다 하나. 네 됐으니. 아니 그게 왜요? 나는 사이다나 우유랑 네로랑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스타투어하는 게 인생의 낙인데 뭐. 2번. 두 번이 이 정도라고. 만약 세 번 보내줬다가는 육개장 사바면 먹으면서 당당하게 게임하겠네. 끌 끌 끌 끌 끌 끌. 5번. 먼저 만족을 시켜준 다음에 본인 만족을 찾는 거 완전 굿이지. 하지만 대부분 그것도 스킬도 안 되는 게 현실이야. 6번. 와 이 남자 완전 미쳤다. 내 주변에 이런 남자 있으면 당장 결혼 갈 길드. 아내분이랑 행복하세요. 7번. 와 1번 2번 4번 5번. 이건 말이 쉽지.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거는 직장인들 매뉴얼을 집에서도 실행하는 거라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이 좀 지치거나 짜증나는 하루를 보냈어도 집 현관문 들어서기 전에 알아서 그 감정들을 잘 해소하고 털어내고 끝낸다. 이런 소리잖아. 이게 안 되면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화풀이성 트집 잡을 그런 구성만 보게 되고 밥상을 받아도 고맙지도 않고 그러는 건데. 님 대단해요. 8번. 이분 비록 목소리지만 그래도 공부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특히 7번이 정말 놀라워. 나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 어쩐지 생리하기 전이나 기분 팍 가려앉는 날에 먹고 싶은 특정 음식이 있었거든. 나 지금 깨달았어. 님 뭐야? 9번. 지금 저 모든 항목의 베이스엔 자상함이 깔려있어요. 돈 많은 놈, 잘생긴 놈, 몸 좋은 놈. 내가 다 만나봤는데 결국에 자상한 남자한테 안주하게 되더라고. 돈 많은 놈 그래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긴 했는데 나한테 선물할 때 백화점까지 같이 안 가져. 그냥 카드 띡 주면서 사와 이래. 지금 우리 남편 돈을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했던 말 사소한 거 하나 놓치지 않고 꼭 들어줘요. 어느 날 퇴근하며 홍시를 사왔길래 자기야 웬 홍시 이랬더니 어? 이거 자기가 저번에 먹고 싶다며? 딱 이러는 거야. 전에 내가 흘리드 한 말을 기억하고 사온 거죠. 바로바로 반응은 안 해도 본인 뇌에다 넣어두고 언젠가는 반드시 꼭 나에게 그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이런 자상한 면에 내가 뻑이 가가지고 결혼했고 지금도 행복해. 행복한데. 근데 내가 미친 거지. 그냥 카드 주면서 사온 1백 사라는 남자랑 결혼할 걸. 그깟 홍시에 반해가지고 이런 식빵. 식빵. 어이고 내가 여기다 팩트 하나 놓고 간다. 대부분 남자들의 일상 집에 예쁜 이가 없다. 식탁 위에 집 앞 커피숍 일회용 컵이 놓여져 있고 마누라가 용돈을 안 줘.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데 의무 방어에 횟수까지 부여하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대댔으니? 내 마누라도 솔직히 안 예뻐. 근데 아래니까 해주는 말이지. 그리고 남편이 내가 안 예뻐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이마! 11번. 그냥 맨 처음에 예쁜아 나 다녀왔어. 이거 하나라도 게임 끝이야. 이 사람은 모서리라도 정말 현명한 사람인 거죠. 12번. 와 이슨이 완전 내 스타일이다. 평범한 가정 꿈을, 그런 가정을 가진 꿈을 실현시켜줄 그런 남자가 여기 있었네요. 아니 정말 모서리 맞아요? 이걸 어떻게 다 배운 거야? 뭐야? 13번. 와 항목들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다.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유부남들이 프린터해가지고 십 개명처럼 외우거나 본인 사무실 차상 앞에 딱 붙여놔야 돼. 유부남계의 예수님이야. 지자스. 14번. 근데 이런 거 메뉴얼 보고 따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생활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또 이런 걸 아는 사람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거거든. 있으니만 잘하는 거야. 있으니만. 네. 됐으니.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면서 메뉴얼을 만들어가는 거죠. 누구나 노력을 하면 다 됩니다. 2번. 헐. 이 남자. 대답도 완전 현명하다. 아내분 정말 부러워요.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랑까지는 몰라도 최소 싸울 일은 없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야. 대단한 거죠. 보고 배웁시다. 감사합니다.